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납치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40대 남성 A씨를 납치 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.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 30분쯤 야구 경기가 끝나고 혼잡한 틈을 타 야구장 주차장에서 모르는 여성의 입을 막고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피해 여성의 저항으로 납치 실패한 A씨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신고 8일 만인 어제 A씨를 인천에서 붙잡았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